04621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파나진입니다. 파나진의 테마는 진단키트이, 하, 있습니다. 파나진, 은, 는 동사는 2001년 벤처 회사로 대전광역시에서 설립되어 2005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고, 2006년부터 바이오 소재인 PNA, 페프타이드, 누클리, 개시드, 얼리검어를 전세계에 독점 판매하고 있음 2007년에 유전자 진단칩 제조 판매 사업을 추가하여 현재 바이오 소재 및 암 유전자 변이 진단키트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음 동사에 PNA 대량 생산 기술은 특허로 보호받는 유일한 상업용 시장 적용 기술임. 기업개요 대시 2001년 신약 및 신기술 개발을 주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6년 바이오 소재인 PNA 얼리검어 독점 판매를 시작. 2007년 바이오 사업을 사업 목적 추가 대시 2015년에는 RAF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표적 항암 신약에 대한 임상진행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진단 제품의 개발에 성공하여 시장 내에서 경쟁력 확보 대시 인공 유전자인 PNA 소재의 대량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약 연구용 소재와 진단키트를 세계 40-50개 이상의 연구기관 및 기업에 공급하고 있음 재무 대시 유전자 진단키트 수주 증가와 진단용 장비 및 진단용 소모품 판매 증가에도 PNA 소재 내수 축소와 핵산 추출 키트 판매 부진한 바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유연가율 상승과 급여, 개발비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하락, 외화 환산 관련 수직 개선에도 순이익률 역시 전년동기 대비 하락 대시 경쟁력을 확보한 PNA 소재의 수요 증가세와 진단용 장비 및 진단용 소모품 판매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한편 한국화학연구소와의 마우 체결하며 성장 동력 확보 중 2022년 11월 15일 기준 장마감 파나진의 시가 총액은 1212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파나진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696위입니다. 파나진의 상장 주식수는 3213만 6600의 순주입니다. 파나진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파나진의 퍼은 34.9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5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4.5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5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29원을 보여주었으며 PBA은 4.0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0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A과 BPS는 각각 3.92배 96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6억원, 51억원, 42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5번지억원, 49억원, 50억원입니다. 파나진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6번지 92%이고 유보율은 87.0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0.33이며 전일 대비해서 5.68 더하기 0.23%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44.96이며 전일 대비해서 15.42 더하기 2.11%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나진의 2022년 11월 1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7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880원보다 11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78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파나진의 종가는 3,770원이며 주가가 파나진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나진의 종가는 3,770원이며 주가가 파나진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5%입니다. 금일 파나진은 거래량 42만 7,369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637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 증권에서 18만 8,465주, 미래의세 증권에서 4만 5,400아흔 내주, 한국증권에서 3만 7,000세주, JP모간에서 2만 2,030주, NH투자증권에서 1만 9,33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 증권에서 13만 8,600아흔 2주, 미래의세 증권에서 3만 9,600아흔 3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3만 7,957주, 한국증권에서 3만 1,840아흔 내주, 하나증권에서 2만 5,84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만 6,34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319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진단키트 관련 주 판아진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